그럼 빨리 털고서 마중 가야죠 포기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러길 바라야 돼 총리 있어야 하지. 아 왜 나는 도핑제만 나와 차고에는 차는 없고 섬토바이 있네 야 진짜 총 하나가 없어 저 지금 드링크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오 앰포 아 내 첫판에 앰포 나오면 어 들어왔다 니가 아 일로와줘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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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이지 3층 집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네 그럼 조금 털게요 난 총 없던 여기 털여있는데 내가 집 하나 털었어 어 여기 앰포 스카 뭐지 한집에 앰포 스카가 다 같이 있는데 아이티 쪽으로 감 저기요 누가요 나 나 여기서 애들 낚을게요 아 나 지금 적이 없어서 홀로그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은 왜 여기까지 안 털었지 없는 건가 안 온 거 같은데 밑에 찍은 거 같은데 여섯 명이야 여섯 명이 뭐야 못해도 여덟 명 떨어졌을 때 여기요 여섯 명을 봤으니까 어 여기 앰포 또 있다 지금 주면 애들 막 몰려와야 되는데 어 조용해 큰 거 같지도 않아요 나는 낙하산 내가 보기엔 저기까지 갔거든요 애들 아까 그 뭐 알겠지 밑에 로족 있는 도로 쪽에 거기 그걸 안 간거 같아 거기까지 밖에 못 봤어요 그쪽으로 거기서 낙하산 피는 거 아이티야 좀 보여? 내가 초밥 쪽으로는 문이 안 열려 있어요 아 난 쟤들이 잠수일 일은 없잖아 문 닫혀있어요 여기 가방이 없어 사귈을 하나 드릴게요 오오오 가방이 없네 없어요 이쪽으로 안되는거 같아 또 어디갔어 걔네들 봐 그 아파트 쪽 로적 로적 그 집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쪽으로 가는걸로 그래요? 프리팜 프리팜인데 프리팜 SR 치크패드 SR 보정기 필요하십니까 오케이 나도 스캣 엠포는 겁나 많이 많은데 지금 그래? 가다가 한번 먹으면 돼 지금 뭐야 요집들에 다 엠포랑 스카 있어요 한 세 자루 엠포 두 자루 스카 한 자루 지금 문 여는 분 누구에요? 나 그리고 위밴딩 아아 진짜 빨리 풀고 가야지 배율 하나도 안 나왔어 여기도 스캣스 있다 창고에 레다 레다 좀 주워주시면 안돼요? 그 집 창고? 1층짜리 창고있어 앞에 나 펄고 있는데 1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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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잖아 아 열었잖아 그래? 열한 곳이 이러네 여깄어요 여기 여기 있어 여깄어요 여기 있어 엠포랑 스카 개머리판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아 여기 소염기 떨고 놓을게요 엠포에 소염기 저기 저기죠 아 저 있어요 저 있어요 탄도 120발 탄도 120발 다 내려왔어요 대탄이랑 대탄 있음 있어요? 내가 챙겨가야지 보정기 챙겨갈게요 여기여기 뒤머리탄 먹으라 어? 앰프 안드세요? 안먹었어 키가 없어 우리 차구여야되는데 차라 칩패드 먹었어 칩패드 버릴게요 그럼 칩패드 놔줘 그럼 아 버렸는데 몇살 특히 뭘 먹어야겠어 귀한걸 먹어야된대 전 동사무소 먼저 털고 자 자 오토바이 하나 잡았어요 기절 어 여기 하나 있다 어디쪽에 있어 동사무소 뒤에 둘 기절 하나 사망시켰고 동사무소 하나 기절한 놈 어디갔지? 오토바이 하나 뺏었어요 그럼 안보이는데 하나 기절했어요 나머지는 못봤어요 두명밖에 쏜다 어디서 엉프 어 어디 어디지 어 찾았다 샷 바로 사망 바로 사망 아래다 아 얘 완전 그지 여기 3토바이 아니면 2토바이 재무토바이 야 얘도 그지다 야 프라이팬이나 먹으라고 여기 8배 보정기 보정기 SR 소염기 3렙 가방 우리 움직여야 해 네 네 아 뭐가 진짜 없다 그래 바방 네 엉덩이를 지켜주는 후라이팬 아 그런 밖에 없네 5탄이 하나도 없네 이 새끼들 너 몇 발 있냐 5탄 5탄 120 몇 발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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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남은건가요 누구세요 오랜만에 들어왔어 누구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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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웅디님 네 오랜만에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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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은 처음 본건가 한 분 봤어 일단 피해력 올려놓고 다시 올게요 바이튬 오세요 가이쪰 오세요 상투바이 찬토파이 있어요 아 차고에 상투바이 있어요 어떻거야 그거 탕어야돼 아 방금 시작하셨구나 저도 기다려 어 뭐야 나 왜 맞았어 어 네 오토바이 맞으셨나봐 너니? 네 오토바이 맞으셨나봐 아 나 사이가 먹고 올걸 아 씨 사이가 안 먹고 왔네 가서 먹고 올까 뭐 달라고 그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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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 안 먹어 자기장 벌써 왔어 어어? 어어? 아이 참 아저씨 오토바이를 뛰어드시면 어떡해요 아이 놀래라 집을 들어오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? 아이참 보험사기시네 이거 아이참 아이고 놀래라 경찰서 불러요 경찰서 경찰 불러요 경찰 우리 일단 집에 들어가서 나눠요 어 나 분배 좀 해드려야돼 아니 어디가 땡손이야? 아 땡손인데? 저 4.. 4.. 4.. 3.. 4.. 4.. 4.. 4.. 4.. 8.. 나 1, 2, 5 나 1, 2, 5 나 1, 2, 5 나 1, 2, 5 2, 5 가까운 네 형 다 차 온다 보전기 하나 떨궜어요 보전기 두 개 소염기 하나 우리 쪽쪽으로 우리 쪽쪽으로 간다 내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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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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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사이 사망 하나 저쪽으로 붙였어요 아 나 풀먹자고 또 오고 어느 쪽으로 붙인지 아는? 저쪽 기절 기절 사망 나머지 두 명은 안 왔어요 하나 있어 하나 내렸거든 내가 잡았어요 스루탄으로 내려면? 여기 탐먹어라 30발 여기 오탐 많아 오탐 많아 오탐 많아 100살 100킬이네 어? 뭐야 여기 집 집 이때니까 네 난 못봤어 2층에 있는거야? 네 제가 있는지 몰라요 확인 안되요 여기 있어요 집에 여기 있어요 집에 나갔어요? 제 집에 나갔어요? 제 집에 난 집 확인했는데 없어요 지금 계단 밑에 조심 지금 이쪽 집에서는 안보여요? 화이팅 차라리 창문으로 나오시지 나 수류탄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계단 쪽 계단 쪽 계단 쪽 계단 안으로 들어갔다 네 확인 네 확인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굴로 들어온 굴로 들어와서 집 내 오른쪽에 있는거 같은데 조심해요 화이팅 굴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2층 간다 2층 간다 2층 간다 2층 간다 나갔다 나갔어 나갔어 창문으로 나갔어 2층 간거 같아 나갈 길이 많은집이라 이그 애야 들어가서 문 닫는소리가 나거든요 자기장 와요 도핑 지금 완전히 바꼈어요 자기가 안 쓰러졌어요 어디? 컨테이너 쪽? 확인 컨테이너 쪽 컨테이너? 네 컨테이너 3개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자리 잡고있어 컨테이너 나무에랑 컨테이너 있는지 어디? 돌았어? 돌았어 아 씨 파밍 중 아 개새끼 겁나 빠르네 죄송합니다 못 살려드렸네요 아이고 아니야 별수 없지 뭐 어? 3뚝? 빠르게 드셨는데? 아이고 저 밖에 있는 애도 아 나 아까 파밍 못했어요 한 참고로 에잇살 보정기도 버리고 치패도 버리고 아 얘 그지네 아 나 카보 8대 꺼 난 반가인 네 아 나 카보 8대 꺼 나 카보 8대 꺼 탈비 아까 먹었어요? 아니 나 안 먹었어 제가 먹을게요 그럼 오토바이 타고 와 네 이대로 와야 돼 빨리 가야 돼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 오토바이 타고 오라고 하시더니 오토바이 타고 가셨어 아니 그 하나 더 있어 컨트롤이 아 그래요? 아 3토바이네 3토바이네 안타 빨리 가야 돼 해안 부터 가야 돼 아 아 집에서 타고 갈수록 겁나 나는데 그것도 있어요? 아니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하나 있다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네 네 네 저 여기서 피 좀 채우고 갈게요 빨리 와야 돼 여기다 갑니다 타세요 오 오구 그냥 바로 꼬라 막아야 돼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 애들 여기서 만나면 띠도 못 죽으니까 아 탈거 없나 여기 여기 쟤대는 데 안아 아니다 쟤는 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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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 겁나 아프겠다 이거 피카츄 멀다 최하단 이거 차 없으면 힘들겠는데 혹시 그 구상 남는거 있지? 구상 하나 저 137 키트 하나 난 0 2 하나 0 2 하나 좀 드릴까요? 아무거나 좀 앞에 하나 확인 줄까? 줄게 뭐야 다른 곳에서 쐈어 다른 곳에서 쐈어 뒤에 뒤에 N2 방향 N2 방향 네 N2 방향 확인 양각이네 양각이야 엎드렸어요 쟤 아니 아니 잡았어 기절 죽었는데 고춧가루 뿌리고 죽었어 아 오줌 마렴 사방에 다 있어 구시야 저 화장실님 갔다 올게요 네 우리 단반대 피우고 하실래요? 나 피우고 왔어 아 끝나셔야 되네 안돼 어디가 어 나 잠깐만 나 게임 멈췄어 어 안 갔는데 가지마 여기 말라고 아 쉽네 뭐 뭐 누가야 누가 야 못 때려 좀 하는거다 아뇨 아뇨 아니 나 얘기했어요 나 게임이 멈췄다고요 지금 됐어 나 잠시만 전화 좀 받고 올게 네 응 응 수락했는데 왜